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감사 유성숙 인사드립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는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우리의 숨설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 행복 기쁨을 마음 상태에 움직이게 해서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분위기를 밝게 하고 웃음은 성격을 밝게 하고 웃음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웃음은 인생을 즐겁게 하고 웃음은 고민을 잊게 하고 웃음은 미모를 아름답게 하고 웃음은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어르신들 아이들 웃는 거 봤죠? 아이들 웃는 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어르신들은 웃으세요 하면 제일 먼저 생각 먼저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많이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요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해봤어 저거 나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큰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도서관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저하고 같이 많이 웃으세요 자 아까 제가 아이들은 이유 없이 그냥 웃는다 했죠 그냥 웃는다 따라 웃는다 계속 웃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애우라고 하면 잘 못해요 행동을 하면 몸을 익혀서 언제든지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른팔 올리면서 그냥 웃는다 오른팔 내리고 N팔 올리면서 따라 웃는다 내리고 두 팔 올리고 계속 웃는다 이것이에요 아이들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냥 웃는다 따라 웃는다 계속 웃는다 근데 어르신들은 아이들보다 두 배 세 배가 크게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생각에 크게 어떻게 웃어 그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만 따라 하면 돼요 자 팔을 딱 벌리고 자 엔팔은 그대 있고 오른손이 손뼉을 치면서 ج empow를 implementation 실패하고 싶어요 그 다음 그냥 살살 끌어 오세요 먼저 hartley하면 제 этим etme 생각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랬을 때가 10초입니다 10초만 웃어도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10초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손 펴고 하나, 둘, 셋! 이게 10초가 됐을 겁니다. 자, 우리가 손뼉을 치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하체 근육이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뼉하고 왼쪽 손뼉을 준비하시고 자, 허벅지! 한 번 치면서 오른쪽은 하, 왼쪽은 호 그 다음 두 번 하, 하, 호, 호 세 번 하, 하, 하 호, 호, 호 네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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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 호, 호 다섯 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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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호, 호, 호 어르신들이 열 번을 하게 되면 다섯 번 숫자는 숫자는 숫자 세시로라고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섯 번을 하거든요. 숫자는 인지력을 좋게 만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동작이에요. 박수 치죠? 계산 하죠? 우리 어르신들, 한 번 같이 해볼까요? 다섯 번 이렇게 하니까 숫자 세느라고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개와 까딱 까딱 하면서 어깨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 하하 하하포호 하하하포포호 하하하포포포호 이렇게 어깨와 고개와 같이 하면 숫자를 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냥 어깨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하시면 숫자는 많이 안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발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 호 하 하 뽀뽀 하 하 하 뽀뽀 하 하 하 하 하 호 호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리 발 하 호 두번 하 하 호 5번, 하하, 하하, 호호호 다섯번, 하하, 하하, 호호호호 다섯번, 하하, 하하, 호호호호 이렇게 어르신들, 온 몸으로 웃으라고 그랬죠? 어르신들은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 몸으로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는 첫 단계에서부터 둘째 단계까지 갈 겁니다 자 처음에 하 호 하 하 호 호 하 하 하 호 호 호 하 하 하 하 호 호 호 호 하 하 하 하 하 호 호 호 호 호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계단 시 끝이 내려올 겁니다 네 번 다섯 번 하고 네 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다섯 번을 했다고 하고 네 번으로 내려올까요 자 다섯 번 먼저 해봅시다 하 하 하 하 하 호 호 호 호 호 네 번 하 하 하 하 호 호 호 호 호 세 번 하 하 하 호 호 호 두 번 하 하 호 호 한 번 하 하 호 하 하 하 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자 하 호 하 하 하 호 호 하 하 하 호 호 호 하 하 하 하 호 호 호 호 호 하 하 하 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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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을 흘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앉아서 웃음으로 땀을 흘리는 것도 우리 웃음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이 웃으셨나요? 제가 이것만 하고 끝나면 좀 서운하시죠? 우리 조금 유치하게 노르면 더 재미있어요. 한번 유치하게 한 번만 놀고 끝낼게요. 오른손은 코를 잡고 왼손은 귀를 잡고 제가 바꿔 하면 코 잡았던 분은 반대 귀를 잡고 기 잡았던 분은 코를 잡습니다. 다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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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바꿔. 이렇게 처음에 저는 제가 할 때는 아, 뭐 저렇게 쉬운데? 어르신들 해보시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어느 분은 어떻게 하느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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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느 분은 어떻게 하느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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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게 웃음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웃어서 웃어야죠. 잘 되는 분은 잘 돼서 기분 좋아서 웃고 안 되는 분은 틀렸다고 또 웃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웃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지만 두 부부가 계시는 분은 부부가 같이 웃고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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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예, 이게 또 잘 된다면 한 단계 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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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떠셨나요? 오늘 많이 웃으셨나요? 웃으면서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등이 땀이 촉촉하게 났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 만나 뵐 때까지 이렇게 웃고 또 일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게임 같이 가족과 게임 같이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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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